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 입니다 오늘은 세금 문제 말고 인생이야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누구나가 다 꽃을 피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봄날의 꽃처럼 다 인생이 쓰러져 가는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꽃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마다 호일 호일이라고 하지만 좋은 날 좋은 날이라 하지만 꽃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꽃을 피웠느냐 꽃을 핀 적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 보면 뭐 고시 학교 가고 뭐 변호사 되고 뭐 이런 정도지 무슨 꽃을 얼마나 피웠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염원은 있죠 뭐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달성을 됐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성공한 삶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아니면 출세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남한테 무시 당하지 않고 뭔가가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하게 되죠 낙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눈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뭘 이렇게 잘 됐다고 돈 벌었다고 아니면 직급이 높아졌다 아이콘 보게 도도하게 그런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그러다 보면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나쁘게 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제풀에 꺾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열등감 나는 왜 쪄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자기 열등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열등감이 깊어지면 피해의식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화가 나고 우라가 쳐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화내고 막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도와주려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자기를 벌레같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벌레같이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누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사람이 피폐해지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정신의 골이 다 파져가지고 피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냉소를 하고 저지를 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석은 잘해요 세상은 이렇게 모순이고 근데 본인이 항상 모순이고 본인이 항상 냉소고 본인이 항상 부정이니까 세상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부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99%가 긍정이어도 1%가 부정이면 그 1%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는 남의 티는 아주 잘 본데요 0.01%의 그 먼지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 0.01%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99% 자기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야 돼 세상이 엎어져야 돼 막 이런 거 이거는요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다 긍정으로 보여요 또 자기가 밝으면 세상이 좋게 보이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돈을 벌거나 직급 올라가고 출세하면 세상이 좋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대접하면 세상이 좋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운동을 하고 어제 거리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도 지금에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차지했으면 기득권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 세상을 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상대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 나와버리고 싶죠 옛날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원각 화재가 우리 참 어렸을 때 대원각 호텔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데 명동이 있는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줄 사다를 내려가지고 호텔 투숙객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그 여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힘이 빠졌는가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락하는 장면을 어렸을 때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데도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놔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드니까 딱 놔버리는 게 더 편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라리 사는 게 고통이니까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요 그게 너무 심해요 실패자로 자꾸 루저로 이렇게 여겨 버리는 거예요 어떤 틀이 있어요 법대가 하면 고시를 해야 되고 고시를 하면 판검사를 해야 되고 판검사를 해야 되는데 판검사가 안 되면은 그걸 또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판검사를 했으면 고위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판검사라든지 직급이 못 올라가면은 그것도 실패자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못 벌고 있으면 평범하게 실패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는 틀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가자도요 35세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평균 지금 입어보자가 64세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다 갖추려고 하니까 64세에요 근데 64세 나이는 우리가 건강 나이가 마지막 우리 부속품이 신체 부속품이 다 수명을 다한 나이예요 근데 그 수명을 다한 나이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무 눈에 이렇게 맞추는 그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정작 우리는 실패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다 실패가 두렵죠 내 인생이 걸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된다 잘된다는 개념은 내가 만든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뭐가 잘되고 뭐가 이런 거는 다 내가 만들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는 시험 합격 합격을 얘기해다가 인생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합격을 못하면 내가 실패가 된 거고 합격을 하면 잘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합격 불합격이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 내가 스스로 구속돼 가지고 살았구나 그 구속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그 기준에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구속에 당하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제가 이렇게 보면 후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러면 진짜 이게 하고 싶냐 그걸 물어봐요 하고 싶대요 그러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능력은 그러면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살펴봐라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야 그게 포기가 없는 겁니다 그 세 개가 일치가 되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이러면 포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결의가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따져볼까요 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내 이게 칼도자잖아요 이게 심장이잖아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의미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이 이 고통만큼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뭐가 뭐가 안되면은 고통을 겪으면은 이 심장 심장이 막 에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게 다 이렇게 심장을 칼로 에리는 그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수염을 말했대요 이게 수염 수염을 말했고 이거는 이제 한촌 손가락 한 마디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한 이만큼만 턱수염 정도만 허용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옛날에는 이게 수염을 깎아 버리면은 그게 아주 그 명예에 치명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인이 되면은 감빵에 집어넣으면서 옥에다 집어넣으면서 수염을 깎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턱수염 정도만 이렇게 용인을 해주면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견디다 견디다라는 견디다라는 말이래요 이거는 참다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견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결국은 이 인내가 만큼 좋은 게 없다 인내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거입니다 참고 견뎌야만이 원하는 성공이 온다 원하는 일을 그 성공의 기준도 이제 점점점점 자기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돈 벌어야 되고 누구는 출세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철학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그런 것이 상대적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지는 않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거에 제가 실패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열등감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점점점점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중년이 행복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포기할 거 포기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에 시달리는 것이 확실히 젊은 사람보다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를 하고 싶은데 제 의대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는 뭐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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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자꾸 자기가 낙담을 하는 거는 안 좋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실패만큼 좋은 것이 없다 가만히 보면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어떤 시험인 거 같아요 시험 시험을 보는 거 같다 이거예요 시험을 너가 어떻게 너의 인생이 내가 이게 어떤 한 달에 존물주가 있다면 내가 너한테 70일이든지 60일이든지 수명의 나이를 줄 테니까 그동안은 너는 어떻게 살아볼래 너 한번 주관식으로 풀어 봐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서 뭐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면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왜 남은 호주머니 노리고 남한테 거짓말 해 가면서 위선을 떨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흉측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결국은 사기꾼밖에 없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처가 남을 속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또 한번 마음 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렇게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마음을 참 예뻐해 주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슬로우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슬로우 앤드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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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더 레이스라 하잖아요 천천히 그러지만은 확실하게 네 이런 식으로 성심을 가지고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기운이 있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하늘에서 주신 그 기운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그 기운을 어디다 써버려요 자꾸 애기다 써버리고 저기다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다 좋은 데다 이렇게 쓰라고 하늘의 기운이라는 게 원래가 이렇게 긍정이고 밝음이고 포근함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자꾸 말을 했잖아요 궁율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구요 궁율 궁율 가엾이 여긴다 이거 아닙니까 가엾이 여기고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랑 자비 이런 건데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궁율 겸손 따뜻함 온유 이런 거더라고요 친절 이런 게 있어야만 사람이 누군가가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간에 성인들이 이렇게 뭐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내 옆에 사람도 제가 이렇게 인상 쓰는 것보다 씩 이렇게 웃을 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뭔가를 그래도 저 사람 인상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를 딱 뻣뻣이 들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되죠 오히려 헤쳐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불교 수행 기도 뭐 이런 것도 많이 해 봤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 함부로 이렇게 쳐들고 살지만 안 해도 대단한 수행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살지만 안 해도 고개를 한 것이 숙이고 그게 이제 하심이다 하심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대단한 수행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력이고 다 그래요 출세한 사람은 출세 안 한 사람이 무시를 하는 거고 바보같이 보이고 돈 번 사람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고 다 그러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지만 그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제에이치를 보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면서 사람을 하대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다 이거죠 인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바보가 자기가 정작 바보인데 남을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기 때문에 바보 기준으로 보는 거지만 남한테 바보라는 소리 듣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향시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인생을 겪어보니까 부딪히 일을 그러니까 뭐든지 부딪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딪히지 않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20년 30년 때 내가 만일 죽는 순간에 됐을 때 뭐를 이렇게 그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자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냐 이거에요 사람이 이 망망다에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침반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싶은 거죠 다 바다는 바다인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 남미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나오고 다 그러는데 뭐가 이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기준에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태공이 엄청나게 학식이 엄청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60년동안 낚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 바위 앉아있는 바위가 그냥 푹 꺼질 정도로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새로 창건하는 그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말년에 자기 아내한테도 무능력자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태공의 의미는 인내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척을 남기려고 그렇게 세월을 낚고 있겠었느냐 그 사람은 천하를 낚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부가 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이 넓고 깊은 사람은요 이런 범부가 되지가 않는다 범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 이겁니다 뭐를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금방금방 낙담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평범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비범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100도를 끓잖아요 그런데 99도에서 끝나버리면 나머지 1도가 자기가 그거를 힘들다고 탁 나와버리는 순간에 무릎 못 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39.5키로 이상에 가면요 마라톤이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잖아요 고통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10키로 20키로 달리는 사람은 고통을 못 느껴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가야될 길이 20키로 10키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39.5키로가 마의 고통의 기간이라 그런데 42.19이니까 몇 키로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낀 거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돈으로 벌어가지고 한 평생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가져보니까 그 삶이라는 게 또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균형 감각이 또 잡혀 지면 아 현실 이런 데에서 돈 출세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보게 되면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또 기회가 또 오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는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어떤 꼭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내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내공 그 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그 틀에 묶여 가지고 거기서 시달리면 시달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라면 누가 나를 믿어 주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오늘도 좋은 날이고 내일도 좋은 날이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뭐든지 반복 연습하는 거죠 골프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날마다 휘둘러요 날마다 연습하고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죠 멘탈이 무너지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항상 배우는 게 있다 이거예요 단조로움을 즐겨버리면 외롭고 적적한 것을 즐길 수 있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운을 받는다 저도 실제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순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반복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차원을 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인생사를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 살면서 운이 어떤 때 오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럴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궁율 성경에서 나오는 궁율 불교에서 나오는 아심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항상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웃는 미소로 이렇게 자기가 즐기고 단순 반복을 그 속에 시험 속에 시험을 본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른다 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초조하고 걱정하고 불안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